그 다음에 45페이지를 넘겨서 14-13.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참 한 과목 한 과목 넘기려니까 아까워 죽겠네. 그 지행신통 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행신통.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 우리 전부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다. 우리가 전부. 앉아있는 신통이고 땅으로 걸어다니는 신통이고 밤 되면 누워 잠잘 줄 아는 신통이고 아무튼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다. 유유 도리어의 목전 현금 청법 저인하야 오직 그대들. 도 땅는 여러분들. 목절에 바로 현금 지금 바로 이 순간 청법 저인이 있어. 법문들은 내 말소리 듣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입화불수여.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니까 안 타지. 입수불이기여.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아요. 이 3도 지옥 호대 여유 원관이여. 원관이여. 3도 지옥에 들어가도 동산에서 저기 아주 아름다운 동산에 나가서 나들이 하는 것과 같아. 이 아기 축생이 불수보다. 아기 축생에 들어가더라도 그 아기 축생의 과거를 받지 않나니. 연하여차오. 어쩌서 그러한가. 무형저법이니라. 저하냐. 이치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싫어할 것이 없는 도리이기 때문이다. 뭘 해도 아무 상관없어. 끝까지 보자기 뭘로 싸든지 무슨 비단보자기로 싸든지 나이롱 보자기로 싸든지 무슨 뭐 뭘로 싸든지 얼마든지 보자기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아기 애성 정범하면 그대들이 만약에 성인을 사랑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해리 부침하리라. 생사의 바다 속에서 부침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리라. 번뇌는 유심고 유라. 마음을 말미아문고로 번뇌가 있어. 무심 번뇌 하구려. 무심하면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찌 나를 구속하겠는가. 불로 분별 취소하면 수고롭게 분별해가지고 상을 취하지. 현상 눈앞에 있는 온갖 차별상 온갖 차별상을 취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자유롭게 득도 수용이나 저절로 순식간에 도를 얻을 것이다. 우리 현상에만 빼앗기지 아니하면 현상에만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현상에서 눈을 하나 더 뜰 줄 알면 바로 그 순간 득도예요. 바로 도를 얻는데 이 방과 파파지 학득하면 그대들이 옆집을 향해서 자기 집안 보험을 놔두고 옆집을 향해서 부지런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배워서 얻을 것 같으면 삼지급 중에 삼아성지급 가운데서 종기 생사하리니 마침내 생사에 돌아간다. 삼아성지급을 자기 보험을 편게 쳐두고 밖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침내 생사로 돌아가고 마라. 무사하야 마치 일 없는 것과 같지 못해서 향 총임중하야 총임중을 향해서 삼각두 교각자니라 삼각두 교각자 선상 선상이 모서리에 딱 앉아있고 다리 꼬고 착 앉아있는 것만 갖지 못했더라. 그냥 쉬어라 이 말이야. 쉬어라. 여기 살불살조 하나 나왔네요. 사십팔쪽 사십팔쪽 십사다시 십칠 세번째 줄 살불살조 그러네요. 부처도 방불살불 부체를 만나면 부체를 죽인다. 그렇습니다. 부처에도 썩지 마라. 이끌리지 마라. 거기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이야. 내가 중요하지 내가. 그런 뜻입니다. 도리아 이 욕덕 여법견현된 여법판견혜를 얻고자 한다. 여법판 사실 진리에 딱 맞는 소견을 얻으려면 단 막수인혹하고 불수인혹하고 같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다만 남에게 썩지 마라. 그 남이란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에게 썩지 마라는 그 다른 사람은 부처님과 보살과 조사와 일체 심지어 임재수의 맺기까지도 섭지 마라. 향이 향이 하야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해서 봉착 변살하라. 어디들 가든지 만나는 족족 곧 바로 죽여버려라. 부정하라. 이 말이야. 부정하라. 죽이라는 말은 부정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끄달리지 마라. 이끌려가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봉불살불하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봉조살조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봉난살라하니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봉불호살불호하며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 봉친군살친군이라 친척과 권속을 만나면 친척 권속을 다 죽여서 시득해탈하여 비로소 해탈해가지고 부려 물고라 어떤 다른 사물에게도 구애받지를 아니해 투탈자전이라 툭 틀어서 자유자제한다 여기도 그다지지 아니하고 저희도 그다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은 좀 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괜찮겠는데 사실 아무 자리에서나 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크죠 아니 부모 죽이고 아니 부모 죽이고 무슨 친척 권속 죽이고 부처 죽이고 뭐 다 하라니 다 소화하시죠 아이고 좋습니다 그 밑에 그 밑에 흠소심마 부족한 게 뭐냐 자 이렇게 부르면 대답할 줄 알고 하는 이 당체짜리 흠소심마 산성은 무일법 여인이요 나는 임재수님 말씀이 나는 한 법도 누구에게 주는 게 없다 여인 여자는 줄여자죠 한 법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줄거리도 없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뭐야 짓이 치병 해박이라 다만 병을 치료하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속박을 풀어주는 일이다 좋죠 이 제방돌이는 그러나 그대들 제방에 도 닦는 여러 사람들은 시 불임을 출례하라 시험삼아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말고 한번 와봐라 말이야 내가 그대와 더불어 함께 한번 따져보겠다 상냥해보겠다 10년 5세토록 15년 동안 병무일인하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개시 의초 부엽 중목 정령 그랬어요 의초 부목지 정령 이런 말이 있죠 참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의지하고 풀립에 의지한 그런 정령들 귀신들 그리고 야호 정매 말하자면 여우 귀신들 귀신이 들려도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귀신 들리면 그런 대로 좀 덜한데 다른 동물들 야호 정매 같은 거 다른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거 죽어가지고 그런 잡귀신들이 잔뜩 붙어놓으면 그거는 고급 부담도 못 알아봐 모른다고 귀신이 틀림없이 여러 개 붙긴 붙었는데 이게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귀신도 의지가 약하고 우리 심성이 확실히 나약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심극마침이라 마음이 틈이 생기면 귀신이 붙어 귀신이 붙어 그런 잡귀 동물 귀신까지 막 붙어가지고 무당들도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귀신이 붙기는 여러 수십 마리가 붙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불교 배워서 정신을 강화해야 돼 정신을 강화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안 돼 아주 박력있게 아주 파워 넘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누구인데 잘 보이고 잘 못 보이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잘 보여서 뭐하게 그 사람 뭐 나 밥 먹여줬나 남 체면 뭐 그거 크게 중요시 여길 게 없습니다 보십시오 임재수님 이런 파워 넘치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불자로서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제방 도련은 전부 그런 귀신에 붙어가지고 향일체 분괴상 난교로다 그랬어요 똥덩어리 위에서 그거 똥 씹어 먹느라고 이리 막 그냥 씹고 저리 씹고 하는 짝이다 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이 또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 못 찾고 제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을 마치 귀신들이 똥덩어리 위에 올라가지고 커져서 똥 쓰러 먹으려고 하는 짓 그리와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추한 똥덩어리 쓰러 먹으려고 그렇게 향일체 분괴상 난교 어지럽게 씹고 있다 똥덩어리 위에서 어지럽게 씹고 있다 이제 스님 보기에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란이요 이 눈먼 놈들이요 왕소 타 시방 신시하고 시방의 신도들 시주를 잘못 소비하면서 도와 시 출가하라 말하기를 나는 출가한 장부다 출가한 승려다 스님이다 이렇게 하니 자 여시 견해로다 이와 같은 소견을 짓는다 향 이도하노니 그대를 향해서 말하노니 무법하며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노니 무수무정하노니 닷금도 없고 정득함도 없느니 지 여마 방가에 다만 이러한 옆집에 이구신만 물고 옆집을 향해서 푸단히 쫓아다니는데 도대체 무슨 물건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냐 하란이요 이 눈먼 놈들이요 두상은 안 들어 그 짓은 멀쩡한 머리 있는 데다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더 올리는 것과 다 두상은 안 들어 머리 있는 데다 머리를 하나 더 올리면 그거 괴물이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이미 완전 무결하다 이미 완전 무결하다 말이야 무엇이 부족한가 완전 무결한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이 흠소신마오 그대 부족한 게 무엇이냐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 쓸데없이 밖을 향해서 무언가를 자꾸 구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자기 본성 기존의 완전 무결한 자기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런 소리도 하나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는 건 고소하고 설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어 그래서 자꾸 밖에서 뭘 구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머리 위에서 머리를 하나 올려놓는 것과 갖다 정말 괴상망쳐하죠 사람이 머리 두 개 달고 있어봐요 얼마나 괴상망쳐한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놀라서 도망갈 거야 두상 안두 우리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상 안두라 그대들에게 흠소신마오 이렇게 두 눈 버젝 들고 삶을 잘 보고 말소리 잘 듣고 웃을 일으시면 웃고 슬플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그게 완전 무게를 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두상 안두 좋은 말이네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상 안두다 흠소신마오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그동안 임재록 강설 인연으로 정말 정말 시원한 더운 여름에 시원한 본문 덕분에 나도 아주 잘 살펴보았고 정말 세상에 팔만대장경 불교 안에 이런 청천벽력 같고 기상천외한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가 처음 만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기상천외한 가르침 이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역사에서 눈밝은 선지식들은 모두가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가르침을 펴는 임재수님에게 전부 줄을 서고 있고 이러한 임재수님의 정신의 피가 한 마을에도 튀어야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조사고 훌륭한 선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는 전부 임재수님 피 한 방울씩 전부 튀었어요 그리고 우리 불교라고 하는 신심 불교라고 하는 이 신심의 혈관 속에는 임재수님의 피가 지금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가 들어가가지고 막 여동을 일으켜 정화를 해야 돼 그동안 아주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한 그런 어떤 불교적 상식에서 막 여동을 쳐가지고 이것이 나로하여금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삶 그리고 정말 청청에 병력치듯이 이렇게 박력있는 이러한 삶을 좀 한번 구가해본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인재력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서도 너무 적게만 맛을 보았어요 부족한 점은 영화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CD를 통해서 보충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볼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